가자, 그럼. 비 온다 근데 분명히. 얘기했어, 엄마가. 가자. 비 와. 비 엄청 와. 지금은 엄청은 아니지만. 너 여기 비 오는데 나가려고? 엄마 어차피 이것도 못 해. 엄마 어차피. 발바닥 젖는다. 빗잼에 뒹굴면 안 돼. 뒹굴면 바로 목욕이야. 좋아? 엄마 안 주면 엄마한테 들어와요. 우리 애기를. 엄마 안 주면 엄마한테 들어와요. 우리 애기를. 응. 분명히. 또 하루를 마. 흠흠. 흠흠. 삶음이 둘러싸야. 이렇게 맛있냐? 이건 애기고기의 멀춥과 젤 연한거 여기 있다 끝만 떼모 끝만 떼모 끝만 떼모 예쁘게 느껴진 끝만 떼모 끝만 떼모 끝만 떼모 끝과 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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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바닥 엄청 뜨겁다 거기 뜨겁다니까 양하고 있죠 일로와 엄마가 잘했어 이리 오 encima 엄마가 덥다 엄마가 덥다 엄마가 덥다 가을자 엄마가 덥다 들어가자 너 뭘 보고 눈 빠지게 있어 엄마가 움직이면 우리 강아지 엄마한테 수근수근 와요 이쪽으로 우리 강아지 허리가 왜 이렇게 쏙 들어갔어 엄마가 고겼어? 그럴 리가 없는데 비 온다 비와 들어가자 비 왔는데 들어가야지 봐봐 비 맞잖아 그치? 비 온다 들어가자 휴대폰에도 많이 떨어졌어 벌써 비가 발털면서 오고 있어 비 온다 비 점점 많이 온다 들어가자 개구리 개구리 들어가자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발을 이렇게 넣어주면 피 오잖아 개구리 가 개구리 고기 말 부닭 젖어서 미끌미끌해 하지 응 남불 여하 남불 도둑 배불로 여기에서 있어? 나가지말고 비우니까 알지? 엄마가 여기서 꾹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서 조심히 내려왔어 너도 한발한발 내려오냐? 내려와 부끄럽다고 우리 강아지 미끄러웠어요